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권 전략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국가 R&D 전략이고 또 하나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련된 전략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권 전략에 대해서 좀 다양한 주제를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장에서는 특정하게 이름이 규정화된 그런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기존에 해왔던 연구나 활동의 일환으로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안다. 그다음에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곳은 5% 남짓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연구원 결과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알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3%대 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정부, 우리 정부의 대응은 분명히 대응이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대응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점이라는 것은 좀 산발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산업에 충격을 주는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기술, 경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변화인데 각 부처별로 띄엄띄엄 대응을 하다 보니까 국가 차원의 조금 더 조화롭고 포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전략이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그런 전략, 포괄적인 대응 전략이 조금 현재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은 아직도 이 미래의 어떤 큰 변화를 조금은 정확하게 깊게 인식을 못하고 조금은 피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요성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데 정부의 산발적 대응과 민간의 어떤 적극적 의지가 현재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개념을 산업인터넷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서비스와의 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독일은 전반적으로 생산하는 기계와 생산의 재료들이 모두 IoT로 연결이 되어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완전 자동화가 되는 그런 형태의 스마트 팩토리를 핵심으로 잡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들의 강점인 로봇으로 전략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런 특징적인 전략보다는 10대 신수종 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4차 산업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국가적인 어떤 포괄적인 전략이 아직까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KDI나 키에트나 저희 연구원이나 모든 연구원들이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연구들이 이제 좀 더 하나로 뭉쳐지면 종합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고 또 정부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의 대응이 점점점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4차 산업의 큰 흐름에서 지식재산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식재산권은 긍정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은 혁신의 비용이 초기 비용이 많고 그 다음에 그 혁신을 이루기 위한 기간이 길고 근데 혁신이 이루어지면 그 혁신이 다른 혁신에 의해서 침범당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나 확률이 적어서 오랫동안 그 혁신의 주기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혁신을 제품으로 연결시켜서 시장 활동을 할 때 들어가는 가변 비용이 적은 특히 이런 유의 산업에 있어서는 지식재산권은 가히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약산업이 대표적이겠고요. 그 다음에 재료와 물질과 관련된 산업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쪽 이런 쪽이 매우 여기에 특성에 해당되는 것이고 매우 중요한 지재권이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반대로 IT는 지재권이 중요하긴 하지만 워낙 기술의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지재권만이 유일한 전략 경쟁수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IT는 IT 쪽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지재권의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측면은 IT의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르고 또 IT 제품이 여러 다양한 기술이 이렇게 집합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특허가 뭉쳐지고 특허가 비슷한 기술이 특허가 오버랩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BT 쪽에서도 연구도구 특허라고 해가지고 그런 연구도구 특허들은 사실은 혁신을 하는데 약간 저의 여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허 무효화율이 좀 높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특허의 부정적인 기능은 본질적으로 특허 제도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특허 제도를 기업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지 특허 제도가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점은 아닙니다. 국제 특허 분쟁이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실상 이 특허 분쟁이라는 것 또한 기업이 전략적으로 경쟁수단으로서 선택함으로서 생기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특허 소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강과하는 것은 대부분 MP나 국제 특허 소송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대기업 소송이 굵직굵직하고 손해배상도 크고 이슈가 많이 돼서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분을 하고 난 다음에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건수나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건수 그들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GDP 이런 비율 대비 특허 소송을 보면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쪽의 비율이 약간 높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특허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이 대기업 위주로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전반적으로 그냥 특허 소송이 이제는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제 특허 분쟁이라는 것은 대기업만의 어떤 얘기도 아니고 이제는 중소기업도 매우 신경 써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기능이 갖고 있고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함에 따라서 시장 경쟁의 수단으로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허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기업만이 전략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우월한 경쟁 수단인 기술의 원천 기술이나 기술의 우위성을 기업의 경쟁 수단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제도를 강화하고 그들 내부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손해배상의 금액을 키우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종을 울리면서 그걸 기업의 경쟁력 수단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사실은 부과해 주는 겁니다. 그 부과해 주는 경쟁 수단을 기업들은 잘 활용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사실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분쟁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심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글로벌 트렌드가 될 수 있겠고요. 이런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이 전략을, 제도를 잘 이용한 국가들은 지식재산 집약산업으로 분류되는 그 집약산업의 성장 속도가 눈부십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엔 지식재산 전략산업에서 GDP의 34.8% 상품 수출의 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데이터인데 지식재산 집약산업으로 분류되는 게 총 313개 산업 중 75개 산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효과가 특허 부분에는 18.8% 상표 부분에는 24.7% 그다음에 종사자 평균 임금이 42% 더 높고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의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국가가 제도적으로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고 기업이 그걸 잘 활용하고 국제 경쟁을 하는 그런 와중에서 이런 효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런 효과는 더 가중될 것입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과학기술계에 계신 분들이고 그런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일편의 사례지만 이걸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기술이 우수한 것과 지식재산이 우수한 것이 실질적으로 개념적으로 사례적으로 동치냐 그러면 동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수한 기술이 있으면 좋은 지식재산을 만들 수 있는 건 이거는 사실입니다. 명제에서 이쪽 방향의 참이라는 것은 여기가 집합이 자꾸 이쪽이 큰 거죠. 이쪽 방향은 참입니다. 그런데 우수한 기술만 있으면 좋은 지식재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동치관계를 의미하는 명제인데 저거는 거짓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재권의 침해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All Element Ru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모든 구성요소를 다 침해해야지 침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허의 구성요소가 A부터 C, D, E, F까지 6가지가 있는 특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예를 들겠습니다. 초고속 블렌더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초고속 블렌더라면 가장 핵심 기술은 모터 그 다음에 커팅 칼날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곳에서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별리사 사무소에다가 이 출원 특허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별리사 사무소에서 모터와 커터 이 두 가지만의 구성요소로서 특허를 받았다면 그 고성능 모터와 커터만을 이용하는 어떤 형태의 믹서기든 블렌더든 어떤 형태든 다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구성요소가 아닌 다른 구성요소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별리사 사무소에서 빨리 등록은 시켜줘야 되겠는데 나한테 비용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내가 오랫동안 이 특허에 시간을 투자할 수 없을 때 등록은 시켜줘야 되겠고 그래서 AB라는 요소만을 가지고 특허를 등록시키기 위해서는 그 심사관의 무수한 리젝트 심사 의견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디펜스를 해야 되고 그런데 빨리 등록을 시켜줘야 되고 나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CD를 더 집어넣습니다. 강화유리로 된 그냥 투명한 블렌더를 음식을 넣을 수 있는 통과 그 다음에 뚜껑의 재질을 기존에도 강화 플라스틱이었는데 유연한 고무를 한 걸로 해가지고 기존에 없던 거를 집어넣어버리면 특허는 기존에 없던 신규성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등록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강화 플라스틱 아니고 다른 걸로 유리로 해도 되고 뚜껑은 딱딱한 재질로 바꾸거나 다른 걸로 바꿔버려도 되고 스테인레스로 하고 눈금자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리로 표시하는 부분만 창을 내도 되고 그러면 다 특허를 회피해 가는 겁니다. 즉 모터 기술과 커터 기술을 다 모방하고도 다른 거를 살짝 바꾸면 특허 침해 없이 그 특허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해도 내가 특허를 낼 때 AB로 구성요소를 가지고 특허를 내는 게 아니라 CD를 포함하는 순간 기술은 좋아도 특허는 쓰레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 R&D에서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연구자들이 과제 끝나는 시점이 다 돼갔는데 출원을 합니다. 그리고 과제 끝날 때까지 최종 평가에 내가 특허 등록 한 건 하기로 되어 있는데 빨리 등록시켜달라. 그러면 우선 심사하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요소 다 붙여서 등록은 빨리 시켜주지만 그 특허는 기술은 좋아도 특허는 쓸모없는 특허가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냥 카피해서 쓰는 것만이지 기술 이전해서 가져가서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특허 명세서나 특허를 어떻게 잡느냐와 R&D를 해서 좋은 기술이 나오느냐가 사실 다른 경우가 국가 R&D에서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술 나오면 알아서 좋은 특허 나오고 알아서 이전 및 활용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새처럼 특허 분쟁이 빈번한 이런 시점에서는 기술 이전을 할 때 특허 없으면 기술 이전해 가지 않습니다. 지금 공공기술 이전의 계약권 중에서 특허가 포함되지 않은 계약권이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하우 트랜스포는 이제는 거의 없어진 거죠. 그래서 특허가 그만큼 기술 이전에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기술 확산에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국가 R&D에서는 좋은 특허는 좋은 기술이 나오는 것보다는 좋은 특허는 더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컨플릭트 때문에. 이게 비근한 예지만 이것보다도 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국가 R&D를 하면서 특허 관리나 특허 전략이 믹스되는 게 실제 기술의 확산이나 활용과 시장을 선점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사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 핵심 기술의 선점을 위해서는 다들 외국에서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분야별로 중요하고 그쪽을 선점하고 투자를 하고 이미 특허나 기술도 많고 하니까 우리도 빨리 그쪽에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근데 그렇게 IoT, 빅데이터 이런 식으로 투자 부분을 딱 잡는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GDP 대비 R&D 투자율은 높지만 R&D 절대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GDP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R&D 절대 금액이 큰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을 할 때부터 그들이 안 하고 있지만 우리의 강점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 디테일한 어떤 기획 연구가 사실은 없거나 그런 연구를 너무 빨리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고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고 거기에다 투자하고 이런 데서 생기는 비효율이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 연구를 확대, 개편해야 되고 특히 어느 기술을 개발해서 내가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다, 없다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공대 출신이고 제 친구들은 다들 공대 쪽에서 박사하고 교수하고 하고 있지만 얘기를 하면 공대에서 논문이 나오는 것과 특허가 나오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아이템이라도 연구 방법이나 실험 방법을 달리해도 SCI 논문은 나올 수 있지만 연구 방법, 실험 방법 달리한다고 특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을 잡더라도 특허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키스트 있을 때도 아주 유망하다고 추천받은 기술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여러 번 해봤는데 대부분 다 특허를 못 받더라고요. 국가 R&D 유망한 기술이라고 국가 R&D에서 100억을 투자 받아서 내년부터 시작해야 되는 과제인데 그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는 하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기술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백 개발 관리에 있어서도 특허는 출원하고 난 다음에 18개월 동안 잠수를 탑니다. 저희 쪽에서는 잠수를 탄다고 그러는데 18개월 동안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색을 해서 분명히 선행특허가 없어서 R&D를 했더라도 한 달 후에 제가 R&D하는 특허하는 기술을 가지고 특허 받으려고 목적을 하는 그 특허가 한 달 후에 버젓이 오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기술 조사 한 번 했다고 해서 R&D 3년짜리 또는 10년짜리 잡아놓고 열심히 R&D 했는데 돌이켜보니 2년 전에 이미 다 공개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죠. 선행기술 조사를 과제 시작할 때 한 번 선정하거나 과제 시작할 때 한 번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허는 18개월이 지나면 매일 새로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공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기적으로 선행기술 조사를 해서 내 R&D를 통해서 나오는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랬을 때 새로운 기술이 오픈됐는데 공개되지 않았던 출원 특허가 오픈됐는데 내 거랑 너무 유사하다. 그러면 연구개발 방향을 바꾸거나 실험 방법을 바꾸거나 주제를 바꾸거나 해서 회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전히 그 R&D를 통해서는 기술은 나올지언정 결국은 시장으로 접근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관리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지금 4차 산업은 기술과 비즈니스의 융합이 대세가 되는 그런 부분 특히 미국에서는 그쪽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특허와 비즈니스가 엮여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사실상 이거를 전략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건지 왜냐하면 이미 미국이 특허와 비즈니스가 엮여진 모델에 대해서 이미 많은 비즈니스 특허를 갖고 있고 전략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나라의 특허가 많이 생성되는 것을 막는 게 미국한테는 이론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알리스 판결을 내면서 기존의 미국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장려해왔는데 알리스 판결에서 사실상 비즈니스 메서드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쪽으로 선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나 비즈니스 메서드 특허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이 특허 제도라는 건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모나이제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어렵은 방식으로 선회를 하게 되면 그거와 우리나라의 제도의 수준을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후발 주자로서 그래서 이제 IP5를 중심으로 특허 제도 표준화 논의 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미국에 특허 출원을 할 때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과는 다른 전략적인 수준, 노력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특허 비즈니스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비즈니스 모델 메서드가 되는데 지금 현재 4차 산업의 변화는 단순한 그것보다는 좀 더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유형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해외 위조 복제 상품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전통적인 이슈입니다. 전통적인 이슈인데 지금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초연결, 초지능, 그리고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제는 모든 기능이 소프트웨어나 정보로 바뀌어서 빅데이터로 분석이 돼서 그게 사물인터넷이나 인터넷으로 너무너무 쉽게 전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다 보니까 이런 해외 위조 복제 상품에 대한 감시감독 이슈가 더 선제적으로 이제 더 부각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지금 뭐 향후 부각은 되지만 현재로서의 대응이나 쟁점은 크게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조 상품에 대한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민사상, 민형사상 구제수단을 강화할 필요 부분이 있고 단속의 실효성 제도가 현실적으로 제일 필요한데 해외 단속을 효율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하고 사실은 이런 침해하는, 특허를 침해하는 어떤 정보가 밖으로 빠져나가려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럼 플랫폼와 잘 협력해서 그쪽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장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